이 네 명 다 올라가서 그럼 여기 다 같이 떨어지면 되겠네 재밌겠다 뭘 재밌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팀을 나눴으면 좋겠는지 너희들 생각은?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규가 영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갑자기? 너네도 느꼈어? 핸드폰 배경하면 영지를 소문 너무 빠른데? 소문 너무 빠른데? 뭐 그래서 저를 완성했어 너희들 바름대로 영지랑 민규가 한 팀 현선이와 민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거의 역사에 남는 가부 같은 일이지 그렇죠 17살 때 그럼 제보지 뭐